가해자는 영파시장 대변인이고요. 마검사, 김영수 사건 피해조력 변호인으로 갈 거야. 지금이 기회예요. 그 지옥에서 나오세요. 허 실장, 괜히 부스러 만나게 힘 좀 써줘. 마검사님 어머니 그렇게 만든 사람들 처벌받게 만들 거예요. 그게 누구라도요? 최경자 씨 찾았습니다. 수관호사님. 저 아가씨, 낯이 있네. 이분 알아보시겠어요? 뭔 일을 꾸미고 있는 건지 한번 알아봐라. 덤빌 국리를 함께 틀림없다. 뭘 가지고 오셨어요? 덤빌 국리를 함께 틀림없다.